황선대원군은 어떤 개혁을 했을까요? 조선 후기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안으로는 세도정치와 삼정의 문란, 밖으로는 서양열강의 침략으로 백성들이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러한 가운데 철종 다음으로 어린 고종이 왕에 올랐죠. 고종의 아버지인 황선대원군은 나라를 개혁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황선대원군은 신분과 세력을 가리지 않고 오직 실력이 있는 인재만을 뽑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도정치로 권력을 독점하던 안동 김씨를 몰아내는 데 성공했죠. 그리고 황선대원군은 서원을 없앴어요. 당시의 서원은 백성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황선대원군은 선비들의 엄청난 저항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47개의 서원만 남기고 모두 없앴어요. 그뿐만 아니라 문란했던 삼정을 개혁했어요. 그 세 가지는 전세, 군정, 환국제도인데요. 먼저 토지에 대해 내는 세금인 전세. 그 전세를 전국의 토지를 새로 조사하여 공평하게 거두었죠. 그리고 가장 피해가 컸던 군정은 양반과 평민을 구분 없이 공평하게 군포를 내게 하는 호포제를 실시했어요. 마지막으로 환국제도를 개편하여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창고를 운영하여 관리들이 중간에서 이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사창제를 실시했죠.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는 백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지만 임진왜란 때 불탄 경복궁을 재건하면서 백성들의 원망을 사기도 했답니다. 백성들의 원작업 정렬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